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판매 상세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기본 키는 판매 번호와 상품 코드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번호와 상품 코드를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 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클릭하시면 판매 상세 테이블 필드 이름 판매 번호와 상품 코드에 이렇게 열쇠 모양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품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상품 코드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력 마스크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네 글자에 영문 대문자 또는 숫자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일단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크다라고 기호를 입력해 주시고 영문 대문자 또는 숫자가 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라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네 자리를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글자라고 하니까 A를 네 번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수량 필드에 대해서 수량을 선택하시고 0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조건에다가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사 텍스트에다가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텍스트는 수량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수량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 입력하시고요. 네 판매 상세에 세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일단은 저장 한 번 하시고요. 입력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입력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표시가 되어 예 한 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작성하신 테이블은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릅니다. 다음은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판매 내역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경우에 판매 일시에다가는 선택하시고 기본적으로 기본 값을 선택하신 다음 시간을 포함하는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포함한 오늘 날짜라고 하면 나오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입력하십니다. 시간을 포함하는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설정하고 그 다음 매출 일시는 연월일 형식에서 연월일 시분초가 표시가 되어 있는 기본 날짜를 선택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아니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비고 필드를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드 이름에다가 비고 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 형식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긴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판매 내역의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 오른쪽에 가셔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2022년 신상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상품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 쿼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시고요.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2022년 신상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추가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추가 라고 클릭하시고요. 어느 테이블에 추가를 할 거냐면 문제에서 상품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상품 정보 테이블에는 발주 가능과 납품처 필드를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져온 2022년 신상품 테이블에서 발주 가능과 납품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품 정보 한번 열어볼까요? 클릭하시면 상품 코드 상품명 원가 등록일 과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2년 신상품을 클릭하시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발주 가능과 납품처가 더 필드가 두 개가 더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빼고 지금 제가 열 너비를 조절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그러면 두 개를 뺀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상품 코드 상품명 원가 등록일 그 다음에 가세까지 가져오고요. 납품처는 뺍니다. 그래서 2002년 신상품 테이블에 해당된 상품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품 정보의 상품 코드 상품명 원가 등록일 과세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추가하셨고요. 문제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발주 가능에 대해서 발주 가능에 대해서 조건이 Y인 데이터 레코드만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라는 조건을 발주 가능 필드 추가하시고 Y라고 입력하셔서 조건을 작성해 줍니다. 우리 2002년 신상품에 보셨을 때 이렇게 Y라고 입력된 데이터 해당된 데이터만 상품 정보에 추가하겠다라고 작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한 쿼리를 저장 클릭하셔서 쿼리 이름은요. 2022년 신상품 추가 라고 입력합니다. 신상품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현재 저장하신 쿼리는 2022년 신상품 추가 라는 쿼리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 쿼리를 실행하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실행하시면 20행을 추가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판매 내역 테이블에 결제 수단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일반 옆에 조회를 클릭하시고 현재는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콤보 상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원본을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판매 내역 테이블에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결제 수단 필드에 대해서 결제 수단 선택하고 더블 클릭 결제 수단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동일한 값은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 위에 테이블을 추가하셨던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회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속성 시트의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에서 고유 값이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선택하시면 중복되지 않게 동일한 값은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에서 고유 값 예라고 수정하셨고 속성 시트 닫고요. 현재 작업하는 쿼리 창도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작업하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면 이제 판매 내역 테이블의 조회 탭에서 행 원본이 좀 바뀌었고요. 문제에서 목록 값 위에는 입력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목록 값만 허용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업한 내용 일단은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 보기 클릭하셔서 결제 수단에 목록 단추 누르시면 동일한 값 내용은 하나씩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 세문화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상품 정보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상품 정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상품 정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현재 작성된 상품 정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겠다. 화면에서요. 속성 시트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레코드 원본에서 현재 상품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기를 클릭하시고 네, 쿼리 작성기를 불러드렸습니다. 작성하시겠습니까? 예 클릭하시고 그 다음 상품 정보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별표를 더블 클릭하셔서 모든 필드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위쪽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화면과 같이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폼 속성의 형식에 가셔서 현재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데 단일 폼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하이 폼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폼에 대해서 단일 폼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거고요. 다음은 조회 명령 단추 CMD 조회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기타 탭에 가셔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텍스트 문구는 문제에 나와 있는 상품 코드를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세요. 라고 표시할 텍스트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세요. 라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과세 컨트롤인데요. 폼 머리끌에 보시면 과세라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했을 때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과세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변경해 콤보 상자 문제에서요.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콤보 상자로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행 원본 유형은 문제에서 어떤 테이블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VAT FRE만 표시될 수 있도록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 행 원본에 오셔서 VAT 입력합니다. 그 다음 대문자 VAT 세미콜론 줄 바꿔서 FRE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행 원본에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상품 정보 폼의 본문 안에다가 판매 상세 폼의 하이폼 판매 상세 폼을 하이폼으로 작성하고 다음 상황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폼을 추가하기 위해서 위쪽에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 중에서 하이폼을 추가하는 하실 건데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도구 중에서 하이폼 하이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드래그 하시고 마법사가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떼시면 하이폼 마법사가 실행이 되시고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하겠습니다. 판매 상세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목록에서 선택 상품 코드를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상품 코드를 사용하여 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판매 상세 폼을 하이폼으로 작성하고 다음 상황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상세라고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마침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에는요. 하이폼의 판매 상세라는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일단 작업한 폼에 대해서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폼 보기에 가셨을 때 안쪽에 하이폼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에서 콤보 상자 변경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CMD 조회 가셨을 때 컨트롤 팁이 표시가 되는지 이렇게 좀 마우스를 잘 맞춰야 좀 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컨트롤 팁 팁이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에 기본 보기 레코드 원본 지금 컨트롤 팁 표시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CMD 조회 기타에서 컨트롤 팁 텍스트에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세요 라고 맞게 작성을 하셨는데 마우스 갖다 놓으니까 또 안 보이네요.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3번 문구는 그냥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상품 정보 폼에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TXT 총 판매 금액 컨트롤에 대해서 아래쪽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니까요. 총 판매 금액이라고 컨트롤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총 판매 금액 컨트롤은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운번에다가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금액 필드에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금액 필드에 합계를 표시하기 위해 화면을 살짝 확대 입력하실 건데요. D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Dsum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요. 금액 필드에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필드 이름은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필드 이름은 금액 필드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테이블 또는 커리를 입력하시는데 두 번째 도메인에다가는 문제에서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금액 필드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은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 판매 테이블에서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 금액 필드에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상품 정보 폼에 상품 코드에 있는 컨트롤러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판매 상세 테이블에 있는 상품 코드에 있는 필드의 값이 같다면 금액 필드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판매 상세 테이블에 상품 코드 필드가 코드 필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현재 폼에 상품 코드 얘가 보통 컨트롤 컨트롤 텍스트 컨트롤이면 TXA 상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품 코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일단 뒷섬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이 상품 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 작은 따옴표 앞쪽에서 큰 따옴표를 닫으셔서 분리 작업을 합니다. 상품 코드에 대해서 큰 따옴표로 열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닫아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판매 상세 테이블 판매 상세 테이블에 한번 가시고 더블클릭 판매 상세 테이블에는 금액 필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코드 필드도 있습니다. 상품 코드 필드는 숫자가 아닌 문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조건을 문자라고 처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상품 정보 폼에서 상품 정보 폼에서 상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 본문에 상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 클릭하시면 텍스 상자인데요. 이름이 그냥 상품 코드입니다. TXT 상품 코드가 아니라 컨트롤의 이름이 상품 코드입니다. 상품 코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판매 상세 테이블에 가서 금액 필드의 학계를 구하는데 상품 코드의 필드가 상품 코드 컨트롤에 있는 값과 동일한 데이터의 금액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한 내용 상품 정보 폼을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복에 가셨을 때 총 판매 금액이 해당된 상품 코드의 합계가 금액이 구해진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 정보 폼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판매 내역 상세 폼에 판매 내역 상세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판매 내역 상세 폼에 TXT 수량 컨트롤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값을 변경하면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변경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오셔서 변경한다 라고 하시면 애프터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컨트롤의 값을 변경하면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TXT 금액 컨트롤 에다가 TXT 금액 컨트롤 에다가 TXT 금액 컨트롤 에다가는 TXT 원가 곱하기 원가 곱하기 TXT 수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수량 곱한 원가와 수량을 곱한 값을 금액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TXT 과세 컨트롤 값이 VAT면 조건이 있네요. 만약에 IF TXT 과세 값이 VAT면 그렇다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VAT면 TXT 부가세 컨트롤 에다가는 TXT 부가세 컨트롤 에다가는 TXT 원가 곱하기 TXT 수량 곱하기 0.1 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0.1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 그의 그의 경우 그의 경우는 TXT 부가세 컨트롤 에 0 이 입력될 수 있도록 TXT 부가세 0 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 IF 구문 이니까 AND IF 로 구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이벤트 프로세저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내역 상세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왼쪽 화면에 판매 정보 상세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요 TXT 판매 번호 본문에 보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번째 텍스 상자를 선택하면 TXT 번호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TXT 판매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번호는 빼시구요. 두번째 있는 TXT 판매 번호를 선택하시고 판매 번호 필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은 판매 번호라고 선택하시고 연결 작업해 주시구요. 마찬가지로 TXT 매출 일시는 컨트롤 원본에서 매출 일시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TXT 원가는 원가는 원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TXT 수량은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수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TXT 금액은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금액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TXT 부가세는 컨트롤 원본에서 부가세를 선택합니다. 다음 두번째 본문에 본문에 TXT 수량 컨트롤 값이 TXT 수량을 선택하시구요. 값이 5보다 큰 경우에는 진하게 표시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기 위해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필드의 값이 문제에서 5보다 큰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모보다 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숫자 5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5보다 큰 경우에 문제에서 진하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보기에서 굵게 굵게가 진하게 를 얘기합니다.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조건부 서식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번째 상품 코드 머리끌에서요. 상품 코드 머리끌에 상품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컨트롤 택스 상자를 선택하면 TXT 상품 표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구요. 상품 표시 컨트롤에는 상품명과 상품 코드 필드를 표시 위와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을 클릭하시구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할 때 는 일단 등호 입력하시구요. 상품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 연결해서 M% 연산자 가로 여는 작업하시구요. 다시 연결하셔서요. 상품 코드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문자를 연결하기 해서 M%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 닫는 작업까지 진행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TXT 상품 표시까지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구요. 네 번째는 TXT 번호를 본문의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번호를 선택하시고 해당 그룹 내에서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먼저 등호 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그룹별로 누적합계에 가셔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문제에서 그룹 내에서 일련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코드 바닥글에 상품코드 바닥글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니까 TXT 전체 합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구요. 금액 필드에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열고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금액 필드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5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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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보고서 완성하는 작업 살펴보셨구요. 이제 저장 한번 하시구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셨을 때 문제에서 제시한 문구에 본문에 TXT 판매 번호부터 부가세가 연결되어서 표시가 되었는가 확인해 보시고 TXT 수량에 이렇게 7, 8, 5보다 큰 데이터는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구요. 세번째 상품코드 머리끌에 상품의 상품명과 상품코드가 가로로 묶어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본문에 그룹별로 1,2,3,4,1,2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체 합계에는 썸함수를 통해서 금액의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구요. 판매 정보 상세 보고서는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품 정보 폼에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매크로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매크로에 대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판매 정보 상세를 미리 보기 형태로 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리포트 라고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보고서의 이름은 문제에서 판매 정보 상세라고 되어 있고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합니다. 단 TXA 상품 코드에 입력된 상품 코드의 레코드만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외열 조건문에 다가 조건을 작성하는데 선택하시고 작성기 누르신 다음 상품 코드는 TXA 상품 코드에서 선택한 값과 같은 데이터만 보고서로 보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상품 코드는 같습니까? 현재 파일에 폼즈를 선택하시구요. 모든 폼에 상품 정보 폼에 문제에 나와있는 TXT 상품 코드를 선택합니다. 상품 코드와 같은 데이터만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그 다음 현재 작성한 매크로 저장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M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M 인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매크로 저장해 주시고 매크로 창은 일단 닫으시구요. 인쇄를 이벤트 탭에 클릭했을 때 매크로 M 인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구요. 폰복에 가셔서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인쇄를 클릭하시면 A743 이라고 했습니다. A743에 해당한 내용만 보고서를 보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상품 정보를 오른쪽에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 4 처리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판매 상세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누르시구요. 판매 상세 테이블의 포인트 금액을 금액 나누기 천의 값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금액 필드가 금액 필드가 5만 이상인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도 작성하실 거고 업데이트 할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먼저 포인트 선택하시고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금액에다가 금액에다가 나누기 천한 값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 하실 내용 먼저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었습니다. 금액 필드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조건은 5만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5만 에 해당한 숫자 하나 둘 셋 입력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 실제는 포인트 필드가 업데이트 되는 거고 금액 필드를 조건으로 주신 겁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저장을 클릭하셔서 포인트 조회 라고 클릭합니다. 포인트 계산 이라고 입력합니다. 포인트 계산 오른쪽 커리를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문제에서 판매 상세 테이블 포인트 필드 업데이트를 하실 건데 현재 포인트는 다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작성한 커리 포인트 계산 커리를 더블 클릭 하시면 업데이트 커리를 실행하여 테이블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누르시면 138행을 새로 고칩니다. 표시가 되고 예 한번 누르시고요. 판매 상세 테이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금액이 5만원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금액 나누기 천한 금액을 포인트로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 하시고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 합니다. 문제에서 상품 정보와 판매 상세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현재 두 개 테이블은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품 정보와 판매 상세 테이블 하고 두 개 테이블의 공통적인 상품 코드 입니다. 상품 코드 상품 정보에 상품 코드를 판매 상세 상품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두 개 테이블을 연결한 조인 선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조인 선 더블 클릭 하면 조인 속성 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현재 두 테이블 에 조인된 필드 가 일치 하는 행 만을 포함 해서 커리를 작성 하겠다라고 첫 번째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도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상품 정보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 하고 판매 상세 에서는 조인된 필드 가 일치 하는 레코드만 포함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 정보에는 모든 상품이 있겠죠. 판매가 되든 안 되든 해당된 상품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도 표시 하려면 모든 레코드 상품 정보에 모든 레코드를 포함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이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상품 정보에 상품 코드를 더블 클릭 하시고 상품 명을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판매 횟수 인데요. 상품 코드별 판매 번호를 가지고 계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계수와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요약을 클릭 하시고요. 판매 번호는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수량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또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판매 횟수라고 이름을 수정합니다. 판매 횟수 열 러비를 살짝 조절할까요? 수량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판매 수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네. 그 다음 되셨다면 이제 일단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상품코드 상품명 판매 횟수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판매 수량이 없는 데이터도 상품코드와 상품명은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커리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저장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커리 이름은 상품별 총 판매 수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사원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판매 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직원의 상품 코드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내용과 같이 판매 경험이 사원에 대한 정보는 사원 테이블에 되어 있고요. 판매 내역에는 판매가 된 내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원 중에 한 번도 판매하지 않은 사원의 이름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두 개의 테이블에 연결된 조인선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사원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원 코드 사원 테이블의 사원 코드와 이름을 더블 클릭 그 다음 입사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판매 번호에 가서 판매 번호에 가서 한 번도 판매가 되지 않은 이라고 하면 판매 번호가 비어있다 라고 조건에다가 이즈널 이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만약에 이즈널 이라고 조건을 주지 않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해 보시고요. 결과를 살짝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판매 번호가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번도 판매된 내역이 없는 사원에 대한 정보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 판매 번호에 비어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조건에다가 판매 번호에 이즈널 이라고 조건을 널값에 해당한 데이터만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제시된 그림에는 사실 판매 번호가 필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하시고 다시 한 번 결과를 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3명의 사원에 대한 정보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되셨다면 저장 한 번 클릭하시고요. 커리 이름은 판매 미 경험 사원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고 오른쪽 커리에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상품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과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 거네요. 과세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등록기를 가지고 열에다가 배치하실 거고요. 교차하는 부분에는 상품명에 대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크로스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행을 과세를 행머리 끌 등록기를 열머리 끌로 선택하시고 상품명에 대한 개수는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개수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일단 여기까지 작성하셨고요. 현재 결과를 살짝 보시면 되게 많네요. 날짜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은 연또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를 가지고 연또별로 표시한 다음 그룹을 작성하신 다음 연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함수로 이열함수 이용합니다. 이열 등록기를 가지고 연또를 일단 구하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고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2년 제시된 그림과 같이 커리가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더 수정하시면 되는데 없으시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연또별 과세 구분이라고 저장합니다. 연또별 과세 구분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1부터 문제 4 처리기능 구형까지 기출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